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누가? 월화? 네 또 영단.. 잔드씨가 약간 뭐.. 샤크라마씨가.. 챔피션.. 챔피션.. 플리! 왜 갑자기 한국말 못해? 저요? 못했나요? 어.. 뭐라 그러지? 뭐라지? 카피 아니고 패배 무활전? 패자 무활전 쇼미를 6번 일제 도전입니다 네네 그거는 많이 해봐야 자..자..자.. 많이 해봐야 자기 거를 던밀릭씨랑 붙으면 던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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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이 아들 친구 이름 약간 조금씩 틀리는 거랑 비슷하게 재범이가 아무래도 미국 출신이다 보니까 엘레이너에서 왔어요 근데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어? 근데 저도 한글 학교로 갔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한국어로 했을 때 알 수가 없어 나는 나머지 동작 불러 그 Sevva 흐흐흐흐흐흐히 흐흐흐흐엄 흐흐흐흐흐 drive 남극 그리고 한국 exhaustion 금통 assing 하나 신방 그나마 잠깐만 가글 Let's go Justin! 드디어, 드디어! Let's go! 드디어, 드디어! You can do it! Let's go, Let's go, Let's go! Hey! Let's go! J-Pugger 키스 아웃스. 아, 킹 받는... 저거 킹 받는데, 저거는? 저스틴 박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스틴 박씨는 이미 LA에서 꽤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뮤지신이에요 이미 저스틴 박스 테이블 백스테이지 블록스코, LA, 황 백스테이지 블록스 테이블 백스테이지 블록스 테이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퍼포먼스 테이블 여기 온 자리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 BTS 전국의 샷아웃까지 받은 예 맞습니다 j. informal ived a lot of people 6월 전에 BTS 정국이 저 On The Low라고 그 노래를 인스타그램에 share 달라고 저희 미국에서 psi 원 들어주고 범위를 고é 너무 궁금해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가득이 R&B artist, R&B pop artist, but R&B rapper I want to be able to show that to show me the money and everyone who's watching. Let's drop it like a cha-cha beat boy. Oh, ah, 멋있다. Justin Bar, 잘할 것 같아. Let's drop it like a cha-cha beat boy. 자, 이제 마지막 장가자인데. 야. 와, 이분은 진짜 기대된다. 저희 진짜 1팩 중에 한 명이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 라이브로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기대된다. 나와주세요. Let's go. 그녀가 옵니다. Queen is back. 와, 올 게 왔다. Superstar. 형제 랩 장난 아니지.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형제 씨, 흔히 말하는 일을 게 많고 일을 게 많고 근데 Show me the money를 어떤 명분으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뭐 이 얘기를 뭐 이제 가타부타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볼까요? 비트 주세요.